오늘 또 갈아입네. 역시. 와, 너무 더른다. 그냥 나가도 되지만. 그냥 나가도 되지만. 그냥 나가도 되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 네, 좋은 인상. 그게 더 예쁘다. 다 예쁘다고 했잖아. 아니, 뭔가 저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질퉁해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 저 사람? 아주. 이거에 지금 파가 났지. 신경 써서 가네? 나 신경 써서. 그래. 가뜩해. 뒤에 누구야? 너가 세튼데 끝난 건가, 저거는? 눈이 왜 이렇게 부리부리해? 날씨는... 어떤지 말 나는. 아, 궁금하다. 똥을 기다렸겠다, 되게. 그렇지. 눈빛 리액션이 좋대. 아, 알고 계셨습니까? 맨날 혼자 오다가. 아닙니다. 많이 기다린 얼굴인데.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앉을게요. 당고추. 고마워. 파닐라 났다. 파닐라 났다. 그림 좋다면요. 그녀가 딱 좋았겠네. 응. 아, 거의 웅동하고 왔어. 매달려있는 것도 이리더라고. 진짜 웃겼겠다. 저기서 노래하는 거. 아, 진짜 웃겨. 1등석에서 다 같이 갔어. 근데 뷰 너무 좋으니까. 진짜 좋았겠다. 오히려 잔잔하게 좀. 찐 힐링이라서. 막내 맑아. 아련. 지금 다 내려놓으니까 좋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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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또. 끝났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했나? 아니. 반나러 간다 이거. 아. 마음의 동생. 마음의 동생. 마음의 동생 했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많이 하셨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요. 덥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어. 이게 뭐라고. 바보 같은 고민인데 많이 하게 되더라. 고민해야죠. 사랑하는 나를 보면. 오. 명언. 명언이야? 네. 재밌기도 했었고. 그리고 힘들기도 했었고. 뭐 힘든데. 어느 날 힘든 척을. 진짜. 제발 오빠. 힘든 탓. 금지. 아 항상 제가 말하면 왜 항상 부정을 하십니까? 뭐 힘든 탓 금지. 아 항상 소감을ăm. 자. 그래도 지금. 이 동생이 되게. 오파랑도 좀 친밀하게 지냈잖아. 그래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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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친밀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좀 소중했다고 많이 느꼈어. 이번에 오면 더 좀 그렇게 느꼈다고. 오빠 얼굴 보자마자 나는 그런 해야 되더라고. 너무 근데 되게 소중했다. 그래도 잘하면 못하지만 오빠의 그런 조그만한 혼격들도 알고 막 그랬잖아. 되게 우리 서로 아는 그런 진짜 재밌었어. 나 아저씨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응? 나 아저씨 진짜 후회하는 거 아니야? 막 울면서 막. 오빠야 나한테 전화하고. 미안 미안. 사실 전화 왜 하냐고. 응? 전화 왜 하냐고. 오빠 나 보고 어땠어? 얘 봐. 이제 와서. 아니 별. 너무한다. 나는. 나는. 이제 뭐 내려놓고 봤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진짜 한 달 동안 재밌었고. 이런. 경험 자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야 돼. 맞아. 어떻게 할 건데 뭐. 아니 뭐. 왜. 본인 책임 준다면서. 아니 뭐 지금. 내가 책임 준다고 하면. 자기가 거절했을 거면서. 뭔 소리야 막 이거는. 자꾸 내 탓으로 몰아가지 마라. 현숙 탓. 어. 나는 현숙이 좋아했는데. 현숙이가 나 선택 안 했는데. 이 프레임 쉬우지 마. 나 아닙니다. 아. 저 제가. 저 소중하게 말했어요. 아. 저거 되게 밍무하다. 밍무해. 제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여우 같아. 하이브리드 심장이었다니까. 하이브리드. 오빠 쭈 밖에. 오빠 두 주말 공부 잘하고. 알겠죠? 아. 아. 참 40살에 점화하겠네. 하힣. 어떻게 해.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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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지만. 서로 인제. 너무 웃겨 나오는게 모르고 진짜 좋아하면 농담이랑 진담 섞어서 그냥 때리잖아요. 맞아요. 선수들 특히나. 선수들. 잽을 넣는데 진담하고 농담하고 섞어서 계속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선수들의 마무리 대화를 모르겠어요. 선수들의 마무리 대화를. 애프터를 계속 그래도 여지를 주면서 때리잖아요. 아 모든 게 없었는데. 진짜. 근데 저것이 또 오빠는 약간 뭔가. 오빠는 여지를 줘.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렇게 봤을 때. 이거 봤어 이것만 보면 이것만. 응응응응. 같이 오세요 음식이랑. 이런 편안함 때문에 현수님이랑 그래도 이렇게. 좀 가까워졌구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랍니다. 두 분을 일단 응원을 해주고 싶고요. 예. 이제 뭐. 박수를 치면서 이제. 네. 퇴장을 해야죠. 저게 가진 자의 여유라니까요.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신이 없는데. 우리 그 무엇보다도 영철 씨하고 현숙 씨. 마무리 대화. 예. 정말 선수들끼리 나눌 수 있는. 진담과 농담을 섞어서 계속해서 여운도 주면서. 예. 예. 그런 말 보면서. 확실히 두 사람이.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있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아니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아 예. 서로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영철은 확실히 지금 상태에서는. 영식과 현숙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치 온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거예요. 잘생겼는데. 매너까지. 나지 않아요. 킹스맨이네 오빠. 이렇게 하면 되게 이쁜다. 그치. 이게 감성. 야 해가 많이 줬다. 아니 진짜. 그래서 봤나. 진짜 해 끓였습니다. 멋있어요. 아이고. 진짜 둘 다 매너 있다. 저거 너무 좋아. 멀리서 응원합니다. 진짜 죄송하니까. 얼마 안 가지고 깨지거나 그러면. 나 진짜 차단을 못하니까.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차단을 깎고 내려간다 진짜. 비싼 것 같은데. 1만 2일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좀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박 2일. 네 저한테는. 어제. 감정을 많이. 감정을 많이 쌍 들어오니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